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굉장히 변수 가운데 하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어떻게 굴러가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 변수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들어보시죠. 불공평한 재판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지 지연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숱한 유도신문들 그리고 편파적인 재판 진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증인심료 허용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이 법관이 향후에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될 재판으로 되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가 본 사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검찰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프레임이 너무 강력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기자님들도 다 그 프레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의 변호인 두 명이 어제 재판부 기피 신청서라는 것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이화영 지금 재판 맡고 있는 3명의 판사들요. 아유 저거 저 불공정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저 판사들한테 우리 재판 못 받겠어요. 판사 체인지 바꿔주세요. 저 3명의 판사들 못 믿겠어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거 이화영 씨 재판 또 시간 질질 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검찰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픽 돌려보죠. 이화영 씨 재판이 참 녹록치 않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어왔어요. 파행, 파행. 반쪽 진행, 반쪽 진행. 그러다 급기야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오늘 열려야 하는데 저 기피 신청서를 내는 바람에 열리지 못했다. 뭐 이겁니다. 조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죠. 기피 신청은 바로 기각될 겁니다. 기각될 거예요? 네. 이번 한 기일 정도 연기되는 거고요. 저도 재판부에 기피 신청 몇 번 해본 변호사인데요. 저런 유도심문을 허용했다. 이런 사유를 가지고는 기피 신청 인정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피고인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재판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그런 걸 다 기피를 받아주게 되면 재판 진행이 제대로 되는 형사재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피 신청이 인정될 정도가 되려면 저희 사건을 해본 경험상으로는 재판부랑 친구, 동기, 동창 이런 변호사를 2중, 3중으로 막 써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변론이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하면 확실히 배당 부서가 바뀌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는 기피 신청을 받아주지만 그 외에는 기피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이전에 김영태 변호사가 8월에 기피 신청을 한 번 했어요. 그랬죠? 네. 기피 신청을 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했다가 철회했어요? 네. 그래서 기피 신청 한 번 해본 재판부고. 그리고 이 재판부가 지금 1년 내도록 계속 같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예요. 느닷없이 지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기피 신청서 한 번 냈다가 또 철회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정황을 통틀어서 본다면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고 신청을 한 변호사 입장에서도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한 겁니다. 왜? 그게 바로 재판 지연이거든요. 재판 시간 끌기다? 네. 한 길 두 길이라도 재판이 연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이게 지금 수원지검에서 대북손금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데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같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지연되면 결국 혜택을 이재명 대표가 보게 된다라는 점이죠. 알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화영 측의 요구대로 알겠습니다. 판사 바꿔드릴게요 할지. 무슨 말씀? 지금 판사들한테 그대로 재판받으시오. 이렇게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확인해 보시죠.